백만은 어디서 들어오셨는지 하이트 슈트를 너무나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요 중앙에 서셔서 첫 테이프를 잘 끊어주셔야 되요. 아시죠?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, 오늘 중앙에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네 귀여운 포즈를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수의 포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돈에는 돈 백에는 백 외치는 영앤리치 먼치킨 히어로입니다 아 멋진데요?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네 손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하트도 가볼까요? 하트 네 중앙에 가주시고요 자 재범 형사 내가 범인을 모두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출사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? 네 네 가시죠 그렇죠 너무 준비를 잘 해왔어요 시선 살짝 앞쪽으로 그렇죠 옆선이 굉장히 멋져요 우리 보야씨 네 반대로 서셔서 이쪽에 계시는 기자님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똑같이 갑니다 살짝 시선 허공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 지금 완벽해요 그리고 살짝 네 좋습니다 다양했어요 첫 테이블 너무 잘 끊어주셨습니다 보야씨 잠시에 보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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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